~~ 가오나시 가오나시 지브리 이상하다 왜 없지? 영상 파일을 날린 디그말리온입니다 분명 저장을 해뒀는데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재료는 모두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따라 만드는 분은 없겠죠? 파일이 여기부터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퍼티로 가오나시를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형태는 아니어서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면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더 쉽습니다 화이트 서페이스를 뿌려주면 색을 칠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바다 밑바닥을 칠해줍니다 액자에만 묻지 않게 조심히 칠하면 됩니다 묻으면 바로 닦아주세요 드라이기로 중간중간 말려줍니다 저는 붓으로 칠하는 걸 굉장히 못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잘 못합니다 칠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다이소에서 구한 화장용 붓으로 문질러주세요 자갈들도 회색으로 한번 덮어줍니다 흰색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기찻길의 나무 부분은 퍼티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재료가 있다면 활용하셔도 되죠 항상 모든 걸 만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철길 부분은 메탈 계열 마카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인데요 저 혼자 볼 겁니다 사실 막 칠하시면 됩니다 가오나 씨는 얼굴이 없는 요괴입니다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먹는 대로 몸이 커지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영화를 자세히 보면 가면의 표정들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임펜으로 그리고 있죠 뭐든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 속 문양도 그려줍니다 붓도색의 장점은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스텔로는 명함을 표현해 줍니다 작은 작품인데 은근 손이 많이 가네요 영화 속에서 가오나 씨는 물건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은 가오나 씨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걸 만들어 달라 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쓰는 재료들을 만들어 달라 하려고요 재료가 비싸니 많이 받아서 대형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핵형 레진을 계량하고 바다의 느낌을 낼 푸른 색소를 추가해 줍니다 충분히 저어주고 주변에 튀지 않게 조심히 부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두고 며칠 동안 다른 곳을 다녀왔는데 잘 굳었습니다 그런데 액자에 틈이 있었나 보네요 간단한 작업인데 일이 많네요 파일도 날아가고 재료도 마침 떨어져 중간에 주문하고 레진은 새 버렸네요 머피의 법칙인가요? 왜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일어나는 걸까요? 화난 거 아닙니다 저게 잘 안 잘려요 아 그리고 장갑은 꼭 끼고 하세요 저는 장갑이 마침 떨어졌습니다 비웃는 거 아니지? 마음을 가다듬고 겔 미디움을 꺼내줍니다 뚜껑을 열 이게 왜 안 열리지? 머피의 법칙 하나 더 정립인가요? 스펀지에서 배운 대로 새로운 장갑을 끼고 열어줍니다 고무제질로 손에 마찰력을 높이면 쉽게 열 수 있다는데 다행히 열렸네요 다시 침착하게 가오나시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물결을 표현해 줍니다 왜 하얀색이냐고요? 겔 미디움은 시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굳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다시 침착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굳는 성질을 확인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